2021년 11월 6일 원정일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계속..아이고.. 뭐야..?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먼지가 장난하네 먼지가 장난하냐 잠깐만 뭔소리야? 아직까지 여러분들 특별한 기운은 없습니다 특별한.. 기운은.. 뭐하는 데였지? 뭐하는 데였지..?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뭐야.. 잡기다? 이거 정도면 잡기인데..? 소리..소리.. 양계장이었나..? 양계장이었나..? 뭔 양계장이었던 것 같아.. 아닌가..? 뭔 양계장 같은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잠깐만요.. 뭐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갑자기 왜 칼이 다르지.. 갑자기 왜 칼이 다르지.. 갑자기 왜 칼이 다르지.. 바람이 불어.. 왜 칼이..? 잠깐만요.. 거기 뒤에 있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카메라 돌리지 말고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어디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가.. 그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뭐야..? 도망가지 마십시오..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거 약한데 그냥..? 잡기야 여러분들.. 세지 않아요.. 장난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 아까쯤에.. 이 냄비가 움직였어.. 이 냄비가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칼이요..? 칼이요..? 칼 어디..? 잠깐만.. 칼이요..? 칼 어디..? 잠깐만.. 칼이 어디 있어요..? 짤 스포이요..? 칼이요..? 칼이요? 그 findih2كن..! 누구 있어요..? 거기? 잠시만.. 여기 잡겠다.. 잠시만요 위에? 위에 있어요? 이 기운이..잠깐만.. 이거 뭐야? 어디에요? 어디에요? 두분이 계시죠? 잠깐만.. 여러분 쓰셨지..? 두분이 계시죠? 두분이 계시나요? 저번에.. 못쓰지 듯.. 잠깐만.. 잠깐만.. 뭐.. 잠깐만.. 목.. 잠시만.. 잠깐만 아저씨..이처로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두 분이 찾아보고 계시죠? 잠깐만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요 지금 찾아보고 계시잖아요 맞죠? 이쪽으로 오셔서 얘기하시게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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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고요? 잠시만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잠깐만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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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벽 여기 어딘가 계신데..? 여기 어딘가..여기는 뭐한데 도대체..? 이제 담배 한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장난 넘어치지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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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장난이 너무 심해.. 잠깐만.. 장난이 너무 심해.. 아..잠깐만.. 왕자님! 아예 대답을 안해버리네.. 아예 숨어버렸나? 왕자님! 여긴 안계시고.. 잠깐만.. 어디로 빼붙였구나.. 기운을.. 잠깐만.. 2층도 한번 가볼게요.. 다시한번 여러분들 여기도 없고.. 잠깐만요.. 2층까지 한번 가볼게요.. 2층까지 한번 가볼게요.. 뭐야..? 여기도 공간이.. 뭐야 여기를? 아..이거 이어졌구나.. 이어졌어.. 뭐지..? 왕자님! 왕자님.. 계세요? 무슨 얘기라도 안되겠습니까? 계세요? 무슨 얘기라도 안되겠습니까? 6장 못 되겠습니까? 그러면... 1. incidents의 길이.. 2.oke 신애인을 구조하 socks 16만 원.. 사연 선언의.. 2. 탄필 이노라.. 여기요.. 재미있게 다 되었군.. 너무내산.. 2. 탄필 이노라..